7.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하신 후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어떤 백부장이 소중하게 여기는 종이 있었는데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몇몇 유대의 장노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간청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선생님께서 부탁을 들어줘도 될 만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내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주님, 수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나올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저도 다른 사람 아래에 있고 제 밑에도 부하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로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들로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제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그대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라시며 따라오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스라엘에서도 이처럼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백부장이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그 종이 나아 있었습니다. 조금 뒤에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 함께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문 가까이 이르렀을 때 죽은 사람이 실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과부와 함께 있었습니다. 주께서 그를 보시고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의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그리고 관에 손을 대시니 관을 메고 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년아,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보냈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 위대한 예언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셨다. 예수님에 대한 이 이야기는 온 유대와 그 근방에 두루 퍼져나갔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소식을 요한에게 알렸습니다. 요한은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그들을 보내요.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게 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우리들에게 선생님을 뵙고 여쭈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한 영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심부름을 왔던 사람들이 떠나가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해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자이다. 보아라. 내가 네 앞에 사자를 보낸다. 그가 네 길을 너보다 앞서 준비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요한보다 더 위대하다.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과 세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리세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겠느냐.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이들은 시장에 앉아 서로 부르며 우리가 너희를 위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았다. 우리가 울어도 너희가 울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호도주도 마시지 않았다. 그러자 너희들은 저 사람은 귀신이 들렸다. 라고 말한다. 인자가 와서 먹고 마셨다. 그러자 너희들은 봐, 저 사람은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구나. 라고 말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것을 따르는 자들에 의해서 옳다는 것이 증명된다. 어떤 바리세파 사람이 예수님께 함께 식사를 하자고 권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세파 사람의 집에 가셔서 식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세파 사람의 집에서 식사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향유병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뒤쪽으로 가서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닫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세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일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지금 자신을 만드는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시몬아, 내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어떤 채권자에게 두 사람의 채무자가 있었다. 한 사람은 500테나리온을 빚졌고 다른 사람은 50테나리온을 빚졌다. 이 두 사람이 다 빚을 갚을 수 없어서 채권자가 모두 빚을 없던 것으로 해주었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채권자를 고맙게 여기겠느냐?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면제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옳게 판단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보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주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쉬지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용서되었다. 이는 이 여자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죄가 용서되었다. 예수님과 식사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를 용서해준다고 하는가?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봐라.